가수 영탁의 선한 영향력에 전북지역 팬들도 연말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팬덤 기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. 21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영탁 팬클럽 탁스튜디오 내 지역 소모임인 전북내 탁 전북내 사람들의 탁이 사랑은 이날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저소득층과 어르신을 위해 전해달라며 식료품 구러미 이른 게 300만원 상당 늘 전주시 노송동에 지정 기탁했다. 전북내 탁은 내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기부에 동참하며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. 이들은 앞으로도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데 함께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을 약속했다. 한편 영탁은 지난 8월 25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TAKSHOW 2불을 시작으로 대구, 부산, 전주, 인천, 안동을 거쳐 이달 9일과 10일 대전을 끝으로 7개 도시 전국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. 영탁은 이 콘서트 기간에도 KBS 2주말드라마 KBS 2주말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 오리지널 사운드트랙, OST, 각자도생 등 다양한 장르와 영역에서 맹활약하며 열정을 쏟고 있다. 인기리에 방영됐던 JTBC,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연기자로 데뷔해 만능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특히 그는 자신의 정규 2집 포엄의 메인 타이틀곡, 폰미 첫 달을 지난 8월 발매한 이후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. 영탁은 연말에도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시상식 무대를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. 또 내년 2월 17일과 18일에는 영탁 단독 콘서트 TAKSHOW 2분 앙코르 콘서트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. 영탁 단독 콘서트 TAKSHOW 2분 앙코르 콘서트 TAKSHOW 2분 앙코르 콘서트 TAKSHOW 2분 앙코르 콘서트 TAKSHOW 3분 앙코르այ